김호연의 공연 출연 인스타일 공연 공연 됐어 잘라오 1 2 1 2 3 2 2 지금 고음이 이렇게 해줬잖아 엘지가 여기인데 공을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공이 짧아도 빨리 돌아서 뒤라고 던지지마 잘 밟아도 안 밟아도 너도 알잖아 여기서 투싼가라 나가면 투싼가라 위에서 투싼가라 위에서 투싼가라 멀다하니깐 쭉 터진나봐요 공이 올라가니깐 위에서 투싼가라 위에서 투싼가라 위에서 위에서 손이 비끄러요? 센터에서 해야되는데 왼쪽으로 갈 때 기억이 있어 여기에 가니깐 이렇게 나오면 이삹태에서 다acion 이렇게 돌아섰어요 이렇게 나오자마 앉aremos 안태나이보는게 치류를 맞히기 이루써 저릿 저릿 1, 2, 3 나이스 빠졌다 이제 오 나이스 그룹들이야 그룹들 1, 2, 3 야 와놓고서 왜 안 잡아요 1, 2, 3 뭐야 던지고 와 1, 2, 3 주성이는 라인 타야지 공격수가 이렇게 했어 넌 나를 봐야돼 시윙 방경에 들어와야돼 처리는 똑같아 사이가 미면 시윙 방경에 들어와야돼 이렇게 되면 나 보이지 이렇게 사람을 찾으라는가 만약에 타옥까지 와봐 손 들어봐 그렇지 손 들어봐 안보이지? 그러면 넌 나가 이게 브루킹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시스템에 수미도 숙여줘야지 네 2, 3 1, 2, 3 1, 2, 3 1, 2, 3 힘 빼고 힘 빼고 툭 툭 툭 툭 툭 세게 출력하지 말고 감으려고 해 감으려고 손목으로 감으려고 툭 잘 될 때 갑자기 힘을 줘 툭 수윙을 빨리 돌려야지 한막 수윙을 툭 어 주자율이 많이 늘었어 5. 5. 4. 5. 5. 5. 5. 5. 6. 6. 7. 8. 9. 10. 11. 11. 12. 14. 15. 15. 15. 16. 16. 16. 16. 18. 18. 19. 19. 19. 19.